일단은 지금 타로쿠브 상황이 어떻게 되는거냐면은 지금 상점이 보면은 닫혀있잖아요 닫혀있고 플리마켓도 지금 다 닫혀있어요 그래서 안보이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그래가지고 플리마켓이든 상점을 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자 시체가 지금 펜스 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펜스 밖에 지금 안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어 요번에 니키타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게시글이 3만 좋아요가 눌리면은 상점을 한 5일간 없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걸 또 떠나서 요번에 또 추가를 했었어요 어 이게 이 게시글이 4만 5천이 되면은 플리마켓을 또 5일간 아까 똑같이 없앤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4만 5천이 좋아요가 좀 넘어가지고 어 일단은 어 이게 다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사재기를 해놨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사재기를 해놔가지고 어 일단 준비는 해놨어요 대충 약간 무슨 어디 난민 마냥 재난 그 준비를 좀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방탄이랑 이렇게 또 놔두긴 했는데 아마 좀 5일간 쓰다보면은 좀 분명히 좀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 아무튼 뭐 한번 뻗겨보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또 우리가 원래 항상 파밍을 하면은 그 약간 좀 예를 들어서 뭐 키툴 막 이런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파우치 다 넣잖아요 이젠 그걸 빼야됩니다 빼고 이런걸 챙겨야돼요 왜냐 이런게 진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진짜 리얼 생존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타로쿠퍼가 리얼로 그래가지고 막 리얼 약간 뭐라고 하지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들 있잖습니까 그런게 더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저희는 이제 리얼 생존 버라이어티 하드컵 모드로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장을 좀 하고 생존 물품을 구하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튼 야 근데 이러면은 마크방을 굳이 가야되나? accountuten Scoo Zivi December 잠시만요. 다음은 다음은 호우! 와 아다리 지졌다 쟤 스케이브가 진짜 한건 해줬다 끝인가? 아니야 더 있다고 생각해야돼 죽가 있다 호우! 아니 얘들 이렇게 많아? 갑자기? 왜? 야 치료좀 하고 오자 다리가 나가가지고 잠깐만 심해진다 걱정 치료해야돼 와 근데 대박이다 잠을 좀 이제 슬슬 알아볼까? 없겠지 이제? 야 버스까벅이다 둘 피임수 둘 야 그냥 보내자 보내는게 지금 좋아 아니 이게 맞아? 어? 이거 뭐야 내가 잰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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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추르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추르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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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진짜네. 와. 대박이다. 야 이러면은 씨. 잠깐만. 와. 얘 맞나? 유혜진? 대박이다. 얘 어떻게 이래? 야 씨. 역대급이구만. 안 돼.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얘도 지금. 뭐야. 얘. 아니. 아니. 뭐예요. 이거?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게 맞나? 아니. 얘네는 도대체 누구한테 죽은 거야? 뭐야 넌 또. 와 씨. 뭐야. 아니. 애들 진짜 다 봉이 풀었나봐. 무장들. 아니. 여태까지 계속. 무장들 싸워둔 다음에. 요번에 이벤트 한다고. 다 풀어. 푼 거야?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러냐? 아. 다. 어떻게 챙기지? 지젤. 버릴까요? 어떡할까요? 지젤 버릴까? 어차피 AACPC도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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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볼뚤떨하다. 진짜. 레이더랑 다 먹고 나가려고 하면은. 많이. 많이. 죽여야겠는데. 이게 맞나? 너무 배부른데. 진짜. 여기 BP탄 또 있어. 심지어. 이거는 탄 빼자. 이건 탄. 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탄창 지금 많으니까. 아. 그게 맞겠다. 탄창 많거든요. 지금 집에. 아니. 이것도 또. 메이크야? 아니. 이게 맞나? 네. 잘 먹고 가네요. 네. 요번. 이벤트를 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어차피. 고인물들은. 캠이 많다. 뭐. 어떤. 뭐. 상점에 잠기든. 풀디밭에 잠겨도. 애초에 쟁여둔 아이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풀무딩 같은 거랑. 막. 어? 유클래스 갑바랑. 이런 거. 결국에 많이 들고 오더라고. 우리. 세기말 이벤트. 그. 예. 떡상. 장면이었구요. 고인물들은. 포장이. 그대로여서. 아주 재밌었네요. 네.